없는 싸웠다던가. 죽인의 살림에까지 했다던 것 같던데 둘이 절교 했잖아요 완전히. 오래 알고 지냈다던데 한 10년. 명준 형님 그때 뵀을 때 이번에 그 어디야 거기 노래교실 뭐 근데 이제 두 분이 두 사람이 뭐 치격증이 했나 보더라고요. 저도 그냥 이대현 아워한테 들은 얘기고 저는 얘기 좀 할게요 아버님. 아무튼 한번 통화 한번 해주세요. 좀 따라서. 예예. 아. 응? 야. 목사 마음속에 그러면은 저기 예수님만 있어야지. 그래. 먹사. 먹사. 그러니까. 먹사가 되네. 먹사가. 잘 지내지. 잘 지내. 친구가 잘 지낸다니까 좋다. 그럼. 잘 지내줘. 아 여기가 그나저나 주중에 내 고기 한 덩어리 줄 거야. 목살 하나 줄게. 어? 아니. 주말. 아니. 주일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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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들어와. 주일날. 삶어갖고 그냥. 그냥 저기. 여기. 네. 어? 그래요? 그럼 저기 떡떡. 떡떡떡떡. 어. 어디. 어디. 어디를 줘. 어? 더 뭐. 저 판매. 이거.